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노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BS 클래스 수특편, E-클래스 수특편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먼저 EBS 교재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으로 선생님의 강의나 교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EBS를 내신을 잘 보기 위해 보시나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 보시나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EBS 교재를 보는 방법이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내신을 위해서 EBS 교재를 본다고 하면 이건 정말로 2학년 때 문학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각종 표현법 이런 것들도 다 꼼꼼하게 잘 정리하셔야만 그래도 내신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3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예전의 내신의 분위기에서 좀 벗어나서 수능식으로 출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신이니까 좀 깊이 있게 암기할 건 암기하고 수업도 꼼꼼하게 들어서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죠. 그 대신에 잘 들어보세요. 수능을 위한 EBS라면 그렇게 깊이 공부하는 건 실제로 비추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필요한 만큼만 딱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실제로 EBS가 50%가 수능에 연결된다고 해서 EBS를 깊게 파고들면 실제로 아주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독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좀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포이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수능을 위해서 EBS 교재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EBS 교재는요.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EBS 교재가요. EBS 교재를 꼼꼼하게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이만큼이나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거예요. 어떻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거냐면 낯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낯섬을 극복한다. 낯섬을 극복한다. 그러니까 EBS 교재에 반영되지 않은 문학 작품만 나오고 EBS 교재에 관계없는 비문학 지문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겠죠. 그런데 반 이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봤어. EBS 교재에서 봤어. 이 실은 내가 EBS에서 본 시인데 이 고전 소설 제목 이 소설 본 거야. 라는 거 정도니까 그 긴장되는 수능장에서 대단히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심리적으로 대단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 단축할 수 있죠. 크게 시간을 단축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고전시가나 현대시 고전소설 그 다음에 몇몇 비문학 지문의 한두 문단 정도는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 아 이거 내가 읽어본 건데 라고 해서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큰 도움을 줘요.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겁니다.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실제로 수능장에서는 큽니다. 그래서 EBS 교재에는 공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공부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면 EBS가 수능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대해서 짧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학생이라면 쌤 강의 수국김에서 13강, 14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작년 EBS 교재 그 다음에 이 지문과 연계되어 있는 수능 지문 이걸 나란히 배치해서 어떻게 EBS 교재에서 어떤 식으로 수능이 반영되었는지 연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교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쌤이 설명했죠. 이 정도가 연계되니까 우린 EBS 교재는 이 정도 선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듣는데 한 2시간 정도 될 거니까 이거 먼저 한번 살펴본 것도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독서 파트는요. 화제는 다 연계됩니다. 화제는 다 연계돼요. 편합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수능도 여기에 대해서 나오네. 그리고 한 문단 정도는 EBS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에 도입하기가 낯설지 않기 때문에 편해요. 단, 유의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EBS 교재를 본다고 해서 수능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3점짜리 문제,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은요. EBS 교재를 봤다고 해서 풀린 문제는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줄 것이고 시간을 좀 줄여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늘어난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문제를 풀고 좀 더 깊이 있게 지문을 읽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 정도이지. 아, 이거 보면 EBS에 있는 수능에 있는 독서 지문을 다 풀 수 있을 거야. 이건 절대 아니라고요. 그건 명심해 주세요. 이 강의 한번 살펴보면 확실히 여러분 느낌이 올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학인데요. 현대시는 수능에서 두 작품 나오죠. 그 중에 한 작품은 EBS 교재에 있습니다. 아마 현대시가 EBS 교재의 예측으로는 한 50편 남짓 있을 거예요. 그 50편 남짓에서 한 작품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봐야죠. 확률상으로 낮지만 그래도 반드시 나오니까 이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신처럼 막 밑줄 긋고 받아주고 이게 아니고 아, 이 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시구나. 가장 핵심적인 표현 방식은 이거구나.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 고전시가도 요즘에 두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주로 주 작품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겁니다. 큰 작품, 긴 작품이 연계돼 있어요. 긴 작품이. 시조 한 작품의 연계가 아니라 좀 긴 작품이 연계됩니다. 그런데 고전시가가 조금 독특한 게 EBS 교재에 이 부분이 실렸어요. 그러면 수능에서는 어떻게 실리냐면 이렇게 실리거나 혹은 반대편으로 실리거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겹칩니다. 완전하게 겹치지는 않아요. 요즘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의 EBS 교재는 곧 제시된 부분만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길다면 제시된 부분의 앞부분 혹은 뒷부분, 가능하다면 그 작품의 전문, 길지 않다면 그 정도는 공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 공부는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읽었던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처음 보는 부분이고 이렇게 출제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래도 유리하죠. 고전소설의 반은 한번 읽어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나 등장인물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전체 줄거리 정도는 공부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빨리 어떤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작품은 이런 작품이었어요. 그 이상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는 공부를 좀 꼼꼼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꼼꼼히 보다는 기본적으로. 근데 선생님이 매년 얘기하는데요. 현대 소설은 EBS 교재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하다가 작년 9월 달에는 EBS 교재에 있는 작품이 평가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혹은 다른 학생들이 봐라. 현대 소설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니? 현대 소설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거짓말이잖아. 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수능에서는 EBS 교재에 현대 소설이 연계되지는 않았어요. 올해도 높은 확률로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현대 소설은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대 소설은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내신이 아니라 수능이라면요. 근데 불안하니까. 우리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한 번쯤 정확하게 풀어보는 것 정도 더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수필, 희곡, 시나리오는 당연히 마찬가지죠. 진짜. 여러분 수필이 EBS 교재에 실려 있는데 그게 고스란히 수능에 나온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그냥 한 번쯤 풀어보는 것. 그러니까 문학에서는요. 중요성을 나누셔야 됩니다. 장르별로. 이건 나름대로 중요해요. 이거는 그냥 한 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좀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가 아니라 샘 생각 이게 맞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낯선 작품들, 그다음에 낯선 비문학 공부하는 게, 그래서 도키를 올리는 게 훨씬 더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여름방 내내 EBS에 모든 걸 쏟았어요. 좋지 않습니다. 그치? 샘 입장에서는 그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하면 국어를 암기 위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암기 위주로. 그러면 반응 회로들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샘 말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샘 강의하고 교재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EBS 문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는 선생님이 이때까지 간단하게 얘기는 했고요. 자, 수능 특강을 보시면 현대시가 36, 고전시가 36, 소설들이 19작품, 수필의 곡 시나리오 19작품. 작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특 운문편과 수특 산문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했잖아요. 현대시 고전 시간은 중요하다. 정확하게 공부해야 되고 고전 소설 정도도 줄거리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요. 선생님이 운문편하고 산문편을 나누고 운문편은 선생님이 강의합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 나갈 거예요. 고전 소설 지가의 전문도 교재에 실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산문편, 즉 현대소설 고전 산문 극수필 시나리오는요. 선생님이 강의는 하지 않고 교재만 출간합니다. 이건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자습하는 것이 선생님 생각에는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에요. 굳이 강의를 들어서 시간을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자세하게 상세하게 교재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 해설까지 실어서 여러분들이 자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제공하겠습니다. 운문편은요. 3월 23일 날 개강합니다. 21일 날 첫 강의를 찍을 거고요. 총 15강 정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순서대로 1강, 2강, 3강, 4강 이런 식으로 서로 크로스하면서 이렇게 찍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이 수능 특강을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마 선생님께서 수능 특강 수업을 하실 것 같고 선생님도 지금 인강을 통해서 수능 특강 수업을 할 거고 한데 이런 거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역시 주입식 수업이 되므로 여러분들의 독해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낯선 작품을 읽어낸 능력도 동시에 기르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부탁인데요. 일단 어떤 강의를 듣기 전에 일단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 이 시는 이런 의미구나. 아, 근데 이 구절의 의미는 잘 모르겠다. 그럼 이건 고민 좀 해보다가 강의를 통해서 해결을 좀 해봐야지 라는 식으로 스스로 한번 읽어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선생님 수업들을 들으세요. 그게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다시 수능 특강을 스스로 풀어보시고 equal 예습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세요. 공부는 스스로 일단 하는 겁니다. 강의는요. 그걸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아, 그래도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습을 잘해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작품 수록되어 있고요. 문제는 다 새로운 문제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교재 내면을 보면 내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작품 읽기와 문제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가면 이렇게 이제 시마다 이렇게 밑줄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각 문단에 대한 각 연에 대한 설명들 이렇게 상세하게 해설을 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잡기, 구도 잡기, 이해 잡기를 통해서 그 작품의 특징,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산문편은 4월 중순쯤에 나옵니다. 자습용이고요. 지문별로 새 문제, 줄거리 인물 특징 해제 등을 정리할 것이고 문제의 설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문편은 여러분들이 자습용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작품이 어떤 내용이 지문에 출제되도록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수능답게 EBS 교재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라는 게 선생님의 주장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선생님의 이클 OT입니다. 아마 한 주에 두세 강 정도 올라갈 거고요. 6평전에는 완강될 겁니다. 6평전에는 완강될 거고 내신을 위해서라도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그 학교 내신 시험 범위에는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촬영은 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BS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너무 과하게 공부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